구리시는 지난 12일 제79의 식목일을 맞아 도시환경개선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직원들과 함께 식목행사 및 골목길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15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4월 1일부터 구리시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에코비트워터 외 세계사 직원들과 함께 하수처리장 녹지대에 성록수 60주를 식지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클림부리의 날과 연계해 토평동 일대 골목길과 배수로 대청소를 실시해 겨운에 묵은 쓰레기를 제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에코비트워터 김대선 소장은 구리시 공무원 및 공동협력사 직원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통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구리시 일원으로서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한강 수질 개선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백경연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식목행사 및 클린구리의 날 행사에 동참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량이 저감되도록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원충만 기자입니다.